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선지자의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환상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환상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에 5가지 환상은 성전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와, 그리고 수루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나온 두 환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환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 구절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16년 동안 성전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 잘 하신 일이죠.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격려로 오늘 환상이 딱 다섯 가지의 환상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 왜 무서운 심판을 다시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전건축한 일은 참 잘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심각한 상태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에바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속에 나오는데 에바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저주하고 싶다면 예고 없이 그냥 저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꼭 미리 예고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두 환상 거대한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 날리셨고 에바 속에 담긴 한 여인을 신할 땅으로 옮기는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 말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무엇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가 반드시 온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한쪽에 쓰여져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거짓맹세하는 자도 온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두 가지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지 사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신 것은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시며 그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와 거짓맹세한 자만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그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망하시길 원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내가 제 가운데 머물면 내 가정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모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질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것은 결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 사는 것이자 가족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도둑질 한 자의 집과 거짓 맹세 한 자의 집을 그대로 찾아갑니다. 이렇듯 죄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죄는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도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성정건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거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11월 4일 제가 여재우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지역 밴드를 인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밴드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격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 거짓말을 하고 싶냐고 언제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는 고백을 어느 속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저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거짓의 유혹이 저에게 가장 많이 찾아올까 생각해 보니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거짓의 유혹에 사로잡히기 쉬운 쉽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진실한 자로 서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는데 가정에서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럴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교회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앙목자교회에 부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면서 제가 왜 교회에서 에너지 힘을 다 쏟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교회에서와 같이 행동할 수 없었을까 살지 못했을까 그리고 다른 바깥에서 살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내 힘과 능력으로 교회에 사려고 하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저 모습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로 하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거룩하게 저를 포장하며 살았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많은 변화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제가 쉽게 넘어지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결코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찾아온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살로니카 전사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늘 가득하고 진짜 거룩한 자로 살고 싶다. 진짜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만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로 사는 삶만 살고 싶다는 갈망이 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죠.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악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인 에바 속에 담긴 한 여인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에바는 곡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25리터에 되는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인데 그 안에 한 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여인을 왜 그 용기 안에 담으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갈을 에바하기 위해 던져 덮더라.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악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으로 그 악의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담고 있는 에바를 날개 달린 두 여인을 통하여서 신할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악이 싫어지게 되고 결국 악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 옮겨지게 되죠. 그 악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악이 떠나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로 인해 가정이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내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망하는 길이 아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악한 길로 가거나 망하는 길로 가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악한 길로 들어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거루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거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그 승리의 길로 하나님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과 함께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은 발견하는 즉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악을 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